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손가락 좀 귀가 많이 납니다 무릎좋지 무궁무궁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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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리 숨을 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로렉터콘! 안녕하세요 싸이퍼입니다! 오 예! 그동안 이제 저희 작곡하는 멤버들은 열심히 다음 걸 나가기 위해 곡을 만들고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주면서 계속 끊임없이 저희 2집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 공식 팬클럽 명은 쿨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확실한 저희 팬분들의 명칭이 생겼다는 맞아요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그전에는 좀 부를 때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불렀으면 이제 쿨루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면 애칭이 생기고 연결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 편 생각이요? 이거는 그냥 서로의 쉴 틈 없이 생각하지 않나 패스를 저는 사실 촬영을 하면서도 쿨루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쿨루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좀 더 쿨루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딱 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출퇴근할 때 전 잘 때도 쿨루 꿈꿉니다 쿨루 사랑이 아주 저에게 쿨루란 이제 제 삶의 원동력이죠 방 같은 존재로 항상 에너지를 주는 평생의 동반자 아니면 평생의 친구 같은 느낌 왜냐면 외롭고 힘들 때마다 또 이제 저희 공식 카페 가서 글을 보거나 하거든요 볼 때마다 힘도 되게 없고 쿨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존재하는 거고 쿨루가 있기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생 친구 아니면 평생의 동반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쿨루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의 2집 블라인드 타이틀곡 콩깍지는 저희의 2집 블라인드 타이틀곡 콩깍지는 안꿀려에 이어서 고백을 성공한 이유의 얘기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진심을 담은 노래이며 콩깍지에 씌인 것처럼 상대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며 온종일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듯한 감정들을 담은 곡입니다 이번 포인트 안무는 이제 안꿀려는 손으로 됐다면 저희 또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콩깍지를 이렇게 씌워서 다 이렇게 날립니다 5,6,7,8 콩깍지가 켜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콩깍지가 켜나보네 우리의 새로운 UMO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약간 안무가 너무 달리는 안무여가지고 호흡이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반복을 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 때 하는 말들이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달려 딱 끝나고 이제 다들 흐트러질 때 다시 스탠바이 해야 될 때 케이트 하나 일단 달려 하면 그래 달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일단 손가락이 좀 쥐가 많이 납니다 아 맞아요 손가락 안 풀고 가면 쥐가 좀 많이 나요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풀고 가잖아요 먼저 이게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저는 이제 브릿지 딱 갈 때 탄이 형이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포효하듯이 부르는 파트가 있거든요 파워풀한 보컬이 나올 수 있는 장점인 탄이 형이 딱 거기를 부르는데 그 파트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너를 사랑한다고 오 naw 너를 사랑한다고 우선은 저 사진 중에서 다 남이 찍어주는 건데 세 번째는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남이 찍어주는 게 좀 제일 자연스럽긴 해요 그런데 저렇게 혼자 찍을 상황에서는 거치대나 폰을 좀 두고 진짜 남이 찍어주는 것처럼 염기를 하던가 이렇게 쓰면서 카메라를 좀 잘 안 쳐다봐요 남 진짜를 찍을 때는 카메라를 잘 쳐다보지 않고 무심하게 그냥 핸드폰 하는 척하거나 셀카 찍는 척하거나 그냥 이렇게 장난치면서 자연스럽게 있다가 한 번 딱 이렇게 봐주는 자연스럽게 진짜 스팸 인생 내 컷이요? 아 왜? 하나 둘 셋 철컷 하나 둘 셋 철컷 하나 둘 셋 철컷 하나 둘 셋 철컷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철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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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멤버들 중에 워낙 사진을 잘 찍는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올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에 직접 제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딱 올렸는데 팬분들이 되게 이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꾸미고 올려봤습니다 그럼 이거 쉽게 꾸미는 어떤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쉽게 하지는 못해요 저도 한 장 하는데 한 40분 전은 걸려요 와 진짜 영광을 할 것 같네 사실 오늘 팬바탈을 위해서 좀 살짝 준비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완성된 사진이 이겁니다 와우 그리고 이 사진을 만들 때 순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사진을 찍고 이 원래 사진을 그냥 사진을 찍고 약간 이런 스티커 같은 걸 붙여요 음.. 이거를 한 몇 개 좀 올려준 다음에 이것도 다 기본 이모티콘인가요? 네 기본 이모티콘인가요? 핸드폰 아이폰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요 어..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이 핸드폰에 있는 편집으로 이 색감을 고르면 완성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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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평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어떻게 찍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왠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도 왜 저렇게 찍고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희도 똑같이 따라 찍고 있어요 원희의 감성은 옆에서 보면 재밌어 하이구 딱 보고 나이스 이러고 가는데 우리 춤 둘이 춤 왜 흔드는 거지? 왜 흔드는 거지? 저런만 카메라 거울이라고 생각하려고 어.. 흔들어주세요 잠시만요 흔들어주세요 오.. 자식 바로 나와 근데 이게 약간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오.. 오 이거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결과물이 네? 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투자 만족해 카메라 같은데? 형 그의 감성이죠 아 갬성이요? 흥질리는 갬성이요 아아.. 흥갬 흥갬 네 연기도 이번에 첫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세상은 후락후락하지 않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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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잘못 타서 잘못한 기차가 데려주었소 기차를 잘못 타서 잘못한 기차가 데려주었소 아아.. 아아.. 내 목적지 내 목적지 아아.. 내 목적지 아아.. 아아.. 합공 좀 주세요 아아.. 아아.. 기차가 안 먹었어 기차가 안 먹었어 기차가 안 먹었어 내 목적지 기차가 안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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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태국에 살았을 때도 이런 좀 비슷한 음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런 류의 음료수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안에 약간 알맹이 같은 거 있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한국 와서 그래서 이제 좀 그걸로 이제 마시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착을 했죠 음료수에 모구모구로 노인 결혼 진정 승희 그냥 맛이야 모구 모구 하하하하 존 모구 모구 하하하하 격도껑 떨어지고 간 startups 포인트야? 마지막은 미안해요 마이 프레저스 마이 프레저스 마이 프레저스 한 번 더 맛나? 그냥 너무 마시고 싶었구나? 모구모구 소 딜리셔스 소 딜리셔스 마이 프레셔스 아 좋다! 잘하는데? 모구모구 소 딜리셔스 소 딜리셔스 휘야 네 춤에 점수를 매긴다면 5점 만점에 4.9점을 줄 거야 너에게 5점이란 없을 거야 두 번째 춤은 참 휘는 마치 베를린 같아 내 마음속에 독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까지 말해보는데 여기서도 참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봐야죠 반장 당연히 가능하죠 언제든지 자 방긋한 자세가 흩뜨려진대도 괜찮은 말 똑바로 봐 Oh yeah 또 주면 안 돼 또 시작되는 물고라 손짓해 에이 에이 투명한 잠깐 또 사랑되는 물고르며 느끼는 나 같이 를 그려줄게 어이 에이 어 섹시하다 오우 오 예 오우 에이 아 아 아 아 아 어떤 학교를 잘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해금이랑 기타라고 피아노도 조금 만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의 목표도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기타 볼 수 있을까요? 오우 짧게 한번 오디 씨 오우 아 뭐야 도안이 여기 캠프 플레이러스 앵콜 앵콜 우선 저희 사이퍼가 9월 28일 컴백을 2집 미니앨범 블라인드 타이틀곡 콩깍지로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더 솔직하고 사이퍼만의 매력을 한층 더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펜바타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첫 번째 펜바타랑 촬영을 할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에도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출연 또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